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총리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님을 모신 가운데 농축산물 안전문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건강의 첫걸음인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단계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계란살충제 검출 사태는 농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토양, 물, 농약에 이르는 농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며 건강, 안전, 안심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유기물 함량과 산성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8.4%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잔류농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한 땅, 깨끗한 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 유기질 비료와 토양 계량제를 공급하는 한편 수질 모니터링과 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촌환경개선활동을 돕겠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기록하겠습니다.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농약의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 재배 장목에 맞는 농약을 판매토록 하고 판매 관리인 자격 요건도 강화하겠습니다. 19년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업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을 내실 있게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재고를 위해서 친환경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인증 기관과 상습 위반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 단가 인상, 친환경 농업 지구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판로개척, 전용 물류센터와 공공급식 연계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겠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의 증가, 살충성분, 농약과 항생제의 관리 미흡, 질병에 취하간 사육환경 등 재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축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악취 없는 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대상 농장을 지정,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과거 조성된 4,700여 개 구제형 매몰지 중 오염도가 높은 940개 소를 올해 188억 예산으로 우선 처리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발굴 소멸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장식 밀식 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6개의 임신한 돼지의 사육 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축사의 암모니아 농도, 조명 기준 등을 설정하여 가축 건강을 관리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시설 개선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동물복지 인증 직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축산업 입지를 재편하겠습니다. 가금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농장 간 간격이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 3km 이내 신규 가금 농장 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지 생태 축산, 지역 단위 축산 단지 조성 등 환경 친화형 축산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안전 사용 기준 신설, 판매 사항에게 거래 기록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살충 성분 농약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햇섭 적용을 의무화하고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축산업 공동 방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 항생제를 40점으로 확대하는 등 항생제 사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AI 차단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H5형 항원 검출 즉시 이동 통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계열사 소송 농장에 대해서도 전체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과거보다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결과 전년 농기 발생 건수 334건에 비해서 이번 겨울은 1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위험 지역에 오리 사육 휴지 기재를 실시하고 오리농장 주 1회 정밀검사, 도축장 초라 검사는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는 경기장 주변 가금을 모두 숨에 도퇴하였고 중앙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방역에 철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식 문화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케이푸드 플라자를 운영하여 한식의 독창성과 가치를 홍보하는 한편 국내외 방문객들이 곤돌의 밥 등 강원도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자조금 등을 지원하여 선수촌 한식당에 안전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국내외 식품의식 전문가를 초청하여 푸드서밋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건강, 안전, 안심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침 결식률이 30%에 달하는 등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비만 유병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약계층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우리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텃밭 교육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치약계층에게 농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지방 이주 쇠고기 생산을 바꾸겠습니다. 등급 평가 시 마블링 평가 비중을 낮추고 고기 색깔 등 다른 요소의 비중은 강화하여 경영비 절감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푸드 플랜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월해 8개의 지자체가 푸드 플랜을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주 부여와 같은 우수 모델을 확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생산자와 안심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가금류까지 축산물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 현장 모니터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합동포럼 운영 찾아가는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생산자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농식품 안전 이슈에 대해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퍼스트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담당자가 팀 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전 60분간 퍼스트 60 토크를 통해서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고객과도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퍼스트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존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산 단계의 안전과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